얼마 전 에요,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그림을 보고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아서 오늘 제가 그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지윤 언니의 지윤씨 같은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 언제 그린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거 같아요. 연습생 때 콘텐츠로 여러가지 그림을 그리는 신지은의 스케치북이라는 콘텐츠를 했거든요. 그때 수진 언니를 그린 겁니다. 와 진짜 잘 그린다. 너무 잘 그린다.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멤버들 그림 잘 그리려면 물어볼까? 그림 멤버가 소은이랑 조화도 잘 그리고 재능. 이번 코너는 여러분의 그림 실력과 창의력을 엿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위클릭! 참 쉽죠?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단 5초. 5초밖에 안 된다는 거. 5초밖에 안 되고요. 펜해줄 순간부터 제가 시간을 제기 시작할 거고요. 숫자나 문자는 화폭에 닿으면 안 돼요. 바로 한 번 줄어볼게요. 자, 시작! 2, 1, 그만! 그만? 괜찮죠? 어, 괜찮아. 5, 4, 3, 2, 1, 그만! 자, 수진 씨! 맞아, 그거 줄었어! 5, 4, 3, 2, 1, 그만! 모르겠다. 자, 조화 씨! 5, 4, 3, 2, 1, 그만! 굉장히 멤버들이 반응을 보니까 잘 돼가고 있는 거 같은데. 5, 4, 3, 2, 1, 그만! 수진 씨! 기쁘는 거 아니야? 아니, 마지막! 아니, 마지막! 5, 4, 3, 2, 1! 자, 완성됐습니다. 이건 살짝 헷갈릴 수도 있겠다. 살짝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건. 자, 2번 그림 어떨지. 문자가 왔습니다. 자,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어머 세상에. 뭔지 알 것 같지 않아요? 질문 하나만 해드릴게요. 어, 네. 사람이에요, 펭귄이. 어, 이해하지.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힌트는 여기까지만 들어볼게요. 저 알 것 같아요. 뷔펫? 맞아요? 뷔펫! 엄청 이렇게 똥토잉토잉 되어있는 동그라미가 그 분수를 표현하고. 동그라미가 그 밑에 대를 안 그렸다고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그대로 빨간색으로 흐르는 초코를 그렸는데. 죄송한데 너무 피같아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포인트. 네. 포인트. 이 사람을 그리면 한 명이 먹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잖아요. 식사가 될까 봐. 그렇죠, 식사처럼 보일까 봐. 아. 어떻게 알았지? 근데 뷔펫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걸 보고 분수인 거를 알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 이번엔 팀워크 너무 좋았어요. 팀원이 좋았대. 뷔페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 번 맞히는 사람을 바꿔볼까요? 이번엔 소수씨 한 번 모셔볼게요. 렛츠고!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안 들어가게 조심. 3, 2, 1. 그만! 이거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요. 자, 5, 4, 3, 2, 1. 그만! 어떻게 해? 그만. 네. 자, 에이스. 오, 에이스 왔어요. 4, 3, 2, 1. 그만! 수진 씨. 뭐야? 5, 4, 3, 2, 1. 그만! 조아 씨. 5, 4, 3, 2, 1. 그만! 자, 먼데이 씨 마무리. 5, 4, 3, 2, 1. 먼데이 씨가 시간이 채 되기 전에 마무리를 하고 가셨어요. 이번 그림이 조금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소윤 씨가 맞춰야만 하는 문제. 자, 이거 한 번 볼까요? 네. 언니 알겠죠? 알겠죠? 에이핑크 선배님. 에이핑크 선배님. 에이핑크 선배님. 정답입니다. 이게 어떻게 에이핑크예요? 이게 어떻게 에이핑크예요? 네, 판다 봉이라고. 용암봉이거든요. 용암봉이거든요. 그리고 여섯 분. 그쵸? 너무 잘 맞춘대요. 오, 좋습니다. 맞춥니다. 문제 바로 드릴게요. 오! 자, 5, 4, 3, 2, 1. 그만. 4, 5, 4, 3, 2, 1. 그만. 그만. 지윤 씨의 5, 4, 3, 2, 1. 리터칭, 리터칭. 그만. 잘 모르겠네. 옆에 저게 진짜. 5, 4, 3, 2, 1. 5, 4, 3, 2, 1. 여러분, 모르면 점을 찍으세요. 4, 3, 2, 1. 그만. 지워주셔도 돼요. 4, 3, 2, 1. 여자와 소녀가 이게 과일인 것 같은데 과일을 손으로. 자두가. 평화는요? 안녕, 자두야.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 친구 창의랑 정말 대박이었다. 저는 지안이가 조금. 지안이. 정답이 좋지 않았나. 그 문제의 포인트를 잘 살려서 그림의 스타트를 잘 끊어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스타트가 너무 중요한데 스타트를 잘 해줬어요. 우리 다 잘하는 위클리의 앞으로의 작품 활동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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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설정까지. 안 해주면. 괜히 또 화나. 구독.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